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죠 이 노래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문화성 교사 김효정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음속에만 숨겨왔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꿈을 좋은 멘토님을 통해서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 처음으로 저의 삶의 고백을 담은 십자가의 노래라는 곡을 발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노래라는 곡은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제가 철없이 노래만 좋던 시절에 저의 커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주변에서 너 노래하지만 너 그냥 반주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까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유일하게 찬양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셨어요 내일 죄를 짓고 다니는 제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내 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무삼 때 재수할 때, 조금 많이 힘들 때, 자신이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이 말씀은 항상 제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었고 또 그 이유를 잘 힘내서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화한이 옆에 예쁨 받는 문화성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도했었죠 당신을 위해 나 살 수 있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이 곡을 준비하면서부터 PD님 그리고 대표님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래 청소년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요즘 청소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노래하고 싶지만 노래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나는 오버랩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기적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 위로해주는 곡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 없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자의 삶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어서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일들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순종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나 주님만을 노래하리라 사는 날 동안 증인되리라 사는 날 동안 그 증인되리라 나 아님의 사랑과 함께